아 아 아 아 제가 보자 호수 봐봐 엄청 멋있다 가보자 앞으로 가봐 저거 가고 하나 먹자 먼저 먹고 볼까 뭐 먹을거야 어 아니 가다가 우연히 왜 갑자기 멈췄을까 요즘에 여기 보고 나서 보다가 중간에 오 오 멋있다 오 오 이제 오제는 뭐 챙겨야 될 때 안챙기고 안챙기잖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자연이야 자연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